아 이 덱으로 진짜 고수가 하는거 보고싶다 나쁘지 않은데 이 덱 덱은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존맛이가 구리드잖아 투기장 덱 아니야 투기장으로 이 덱이면 진짜 다 쓸고 다니지 장난하나 손맛이랑 1대1하면 손맛이 투기장 덱한데 내가 지지 잠깐만 보컬을 빼고 그렇지 이러면은 이제 사기꾼 캐리 각 나옵니다 자 들썩이 있긴하네요 들썩 들썩이 있긴한데 두턴째 이게 두개가 나갈 수 있으니까 깔고 깔고 기계를 기계를 줄이 그 그 그 그 그 잠깐만 하 이건 어떨까 뭐 나한테 뭐 권한 있나? 나한테 권한 있나? 이걸 한 대 쳐주길 바라는 수밖에?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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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 번 더 해줄래? 아 이거 아 이거 미래가 날아가는 건데 이거 한 번 더 해줄래? 아 까비 일단 너는 이걸 정리하고 싶을 것이야 한 포를 한 포를 정리하고 싶을 것이야 그러면 나가고 이것도 이 양창 아까워 명치 치는 순간 너는 뒤지는 거야 아주 그냥 이거 한 장 더 있어 지능검 나도 이거 한 장 더 나올 수 있어 응 아 지능검 안녕 한 폰 오 정리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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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였어 뭐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이걸도 안이걸 그랬네 아 아 괜찮은 괜찮은게 괜찮은게 어차피 6텐되면 그렇지 이걸 쓰고 까고 나가고 그러면은 데미지 올라가고 이거 잡고 이건 뭐야 이거 하수엔 영웅에게 피해를 정령에게 이의를 준다고 이거는 칠 한 번 가볼까 아 좀 아 아 자 아 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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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툰 수작 말아 허툰 수작 하나 할게 억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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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썩 히힛 히힛 자 해봐 해봐 박사 보면 칠코에 나가는게 제일 강력해 아 칼! 아 그러네 칼 한 번 안 썼네 자 이제부터는 승부는 알 수 없는 상황 나중뚝 days 나중뚝이 여기없이 아직ihi 아아 1 진짜 이 새끼야 포칼 나오면 끝나죠? 포칼이나 1데비지 넣을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면 끝납니다 일.. 아아아아 씨 아아아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아직은 한 번 가볼까? 힘이 있나 데껴야지 얘가 나의 미래야 힘있나 나가야지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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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스 1장이 안나오네 아아 쯧 안녕히가 캐리하네 아 지브스를 두 장 넣었는데 이때까지 안 나오면은 이기가 힘들어 이 덱은 진짜 지브스가 필수 지브스가 필수에요 필수 지브스 나오면 지고 가야돼 한 장에 대해 부담되지만 지고 갈 수 밖에 없어 동력주의 혼자리 이럴때는 필요해 보이지만 초반에 쓸 수 밖에 없어 그때까지 못 지고 있어 어닝스톨 퓨브시나 아 나 진짜 얘는 또 이게 뭐야 나 장난해 진짜 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돼 아니라고 해야돼 기계가 안 나온 걸 다행이라고 해야돼 불토를 없애야지 얘를 없애야지 줄줄이 기계들이 쳐나오면 어떡할 어떡할라고 아이씨 들어오봅시다 대결씨 죽어라 해송이 순서 잘해 순서 순서 잘해 우스야 순서 잘해 우스야 sodden 지고에 나온 곳이 여기곤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곤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곤 Polen 가볼까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곤 다 DD енко 뭐 틀렸지? 내가? 내가 뭐 틀렸냐? 아까 포칼 던지고 두 개 있었잖아 아이씨 드레이가트 뭐 틀린거지? 해적을 앞두고 두 개를 다? 어떻게? 해적으로 불토를 잡았으면 아아 거꾸로 잡아서 이렇게 했구나 음 아주 단순한걸 뭔 말인지 알았어 하아 아주 단순한거를 이럴 같이 쓰자 우리 이거는 건드리지 말고 우리 한 발 갑니다 두 발 갑니다 뿡 우리 같이 쓰는 지부스니까 알겠습니다 다 쏴버려? 여기까지만 같이 쓰는 지부스니까 서로 안죽이겠지 어 돌진? 어휴 뭐 물어? 어우 역시 함께 쓰는 거니까 우리 어 함께 쓰는 거잖아 하아 이 친구 운내기 알겠습니다 호우 아 아 아 아 아 흫 아니.. 아니 무슨 아메바 새끼야? 그걸 왜 그렇게 잡어? 와.. 나 진짜.. 하하하하핳 나 진짜 웃으시.. 미친따.. 아 이거 망했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망했다 이거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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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박사모드나 하면 나가자? 아이씨.. 아 이 새끼들이 도로 기어들고 있어 이씨.. 아 그래도 지부스.. 아유 지부스가 어디냐 하아 나갈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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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어떻게 된지 몰라가지고.. 아이씨.. 아.. 전사 상대하면 너무 쫄아.. 아아.. 아끼는 거나 치는 거나 이거는 진짜 결과적이라 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서 그냥 아꼈어요 이거는 아이씨.. 이거는 진짜 그냥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거야 아아.. 진짜 아무것도 안내니까 미치겠네 나갈게 없어 아아.. 이제는 막 치자 이러면은 아까 안친 게 손해본 거지 이제 막 치자 계속 참기에는 좀 거시키냐 하네 지부스가 나갔으니 도.. 펜 막내야 되거든? 굿발 그래 잘 참았고 야 진짜 뭐하나 나올 텐데 뭐하나 나올 텐데 손님만 안나오면 기습이 나가는데 손님만 안나오면 기습이 나가는데 뭘할까 싸움이야 아.. 끼워야지 손님이 나오면 기습이 못나가지 다들 뭐야 하아 맹독 맹독 바르고 야 기습까지 내버리자 이거 어차피 기습 필요가 없어 얘네들한테는 이제 그지? 카드 봐야지 봐야지 모여봐 다들 모여봐 연계용으로 아끼는거보다 카드하나 더 받는게 나아 카드를 자꾸 받아야돼 진부스 연계용으로 들고있다가 하나만 받는거 보다 보는게 나아 보는게 연계는 불확실성이고 받는거는 확실한거잖아 이젠 너도 진부스를 아끼고 싶지? 너도 이제 진부스를 좀 혜택좀 받고 싶니? 어? 박사범이 나가는 타이밍은 따로 없어요 그냥 나가면 그게 타이밍 입니다 박사범이 3 가!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드디어 니가 어? 폭탄 얼마 만이냐? 처음이다 너 나한테 이런 즐거움을 주는게 어? 처음이야? 아? 진짜 이시기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한 번 가볼까? 몸체 2만! 냉동 끝났네! 지브스가 이렇게 중요한 칸다 여러분 지브스로 이렇게 운영하는 덱 보셨어요? 지브스 없으면 안 되는 덱 보셨어? 지브스가 개꿀이에요 개꿀잼이야 지브스 한 포 두 개가 아니라 거기에 저 사기꾼 지브스 한 포 사기꾼 그니까 한 포로 가거나 이게 한 포가 초반에 잡히면 사기꾼으로 몇 번 딜렀느냐 여기서 이길때는 그렇게 나와요 요원이 두 장인건 약간 오바 도적이면은 칼도 버릴 걸 그랬나? 사기꾼은 도적에 있는 해적 대기인데 이 코에 4,1이에요 4,1인데 어 얘가 나가고 그 다음에 해적 카드가 나가면 은신을 합니다 은신을 해요 그래서 한대 치고 해적 내고 다시 숨고 또 치고 해적 나가고 다시 숨고 에 자 선제 공격에 갈까요? 처음에 동전을 아끼면 그냥 얘가 앞에 있는 거를 2를 그냥 잡을 수 있어서 동전을 아끼는게 좋게 좋아요 랜덕 암 은신 노란 다 rang 엔신 오 이거 미 감지 주니까 맹독! 하하하하 한포를 잡겠다 음... 아우 맹독 땡큐죠 맹독 땡큐지 음... 맹독 땡큐죠 적잖이 당황하고 있어 어? 벌써부터 힐질이야 맘가? 모았는데 지금 맘가를 써? 맘가 전... 칼부? 야 급하구나 너 급해 어? 이 친구 못내기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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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구나! 타창 보자 한번 가볼까? 아! 칼부! 아니 포칼 포칼! 생각 있는 새끼 없는 새끼야 아메바 같은 새끼 진짜 아아 아아 쓰레기같아 잘됐어? 잘됐어? 아아 육 육 육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아 이 단계 떨어져 아아 나 진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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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너도 씨 막 턴다? 하아 너도 충격받았냐? 아아 이거 짜증나 아아 이거 짜증났어 아아 짜증났어 짜증났어 아아 아아 또 채울거 아냐 아아 씨 하아 하아 이 친구 넥 아아